브라질은 크루아티아를 상대로 좋은 경기를 펼쳤으나 승부차기에서 패했고 치츠 감독은 브라질 6번째 월드컵 우승에 실패하며 쓸쓸히 퇴장해야 했다. 네이마르는 나는 당신과 여러 번 언쟁했다. 경기장을 떠나면 당신을 매우 훌륭한 사람이다. 나는 당신이 매우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에게 준 모든 것과 가르침에 대해 감사하다며 치츠 감독에게 인사를 전했다. 브라질은 2002 한일 월드컵 우승 이후 꾸준히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그동안 4강에 한 번 올랐고 나머지 4차례는 모두 8강에 만족해야 했다. 또한 20년 동안 토너먼트에서 유럽팀을 만나면 한 번도 이기지 못하며 유럽을 이기지 못하는 브라질이라는 평도 들었다. 이웃 아르헨티나가 네덜란드, 크로아티아, 프랑스를 잡고 우승한 것과는 크게 달랐다. 카타르 월드컵 우승 후보 1순위였던 브라질은 8강에서 아쉽게 탈락했다. 당시 브라질 대표팀 치츠 감독은 사임을 발표하며 우승을 못해 미안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날 치츠 감독이 월드컵 결과에 불만은 품은 강도에게 공격을 당했다. 그는 브라질에서 거리를 걷던 중 강도를 당했다. 월드컵 실패를 이유로 급작스럽게 습격을 받았다고 한다. 치츠 감독을 공격한 누군가는 그를 향해 브라질의 월드컵 탈락에 대해 불평하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치츠 감독의 목걸이를 빼앗아 그 자리를 떠났다.